한국 가곡의 꿈을 영원하는 우리 연주자님들의 마음을 더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연주해주시는 대한민국 최정상의 성악관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부 무대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12부의 노래를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2부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인과 작곡관님들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가곡은 노래말 시기에 작곡관님들이 아니다고 서른 기운 천률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탄생하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그 시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가곡이 탄생을 합니다. 그만큼 노랫말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작곡관님들을 제가 먼저 홍병을 하면 한 번에 모두 일어나셔서 이중을 해보시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이이한상 작곡관님 한국식회사 여러분 민국식 작곡관님 너무 좋으셨습니다. 이수인 작곡관님 감사합니다. 이수인 작곡관님 창훈님과 함께하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그리고 변훈 작곡관님의 찬양 되시는 변영범님과 자부 되시는 KBS 황인호 아나운서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장훈격기 작곡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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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린이들이 노래 불러준 동요를 많이 작곡하신 우리 김혜경 작곡관님 송택동 작곡관님 또 원회의 멋진 작곡관주로 우대를 품을 돋궈주신 정애련 작곡관님 또 동요계의 김정철 작곡가님 오셨나요? 송택동 작곡가님 오셨나요? 네 오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노랫말을 쓰신 시인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혜경 작곡가님의 부분되시는 박수진 시인님 아 자 오늘 희차가 있어서 아마 일부 보시고 가셨어요 전병혜 시인님 신봉호 시인님 김표현 시인님 오셨나요? 김표현 시인님 감사합니다 홍옥수 시인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랫말을 많이 써주시는 우리 시인님들도 함께 하셨는데 네 오두영 시인님 김재환 시인님 남세환 시인님 김재환 시인님 최식영 시인님 김재환 시인님 김재환 시인님 네 가곡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사랑받고 있던 수달도 지나고 지금 방송에서 가곡을 들을 기회가 되는 요즘에도 30년간 꿋꿋하게 소속문화회관 대극장에서 5년이 펼쳐지는 신춘 가곡들을 이어 오신 동일음악의 신동근 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앞쪽에 계십니다. 올해도 4월 2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신춘 가곡제 오케스트라 반주로 감상하는 우리 가곡은 또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무대에 오늘 특별 출연을 해주시는 서울 문화사회의 이정식 사장님을 모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가곡에 대한 애정이 깊으셔서 CBS 사장으로 6년간 일하시면서 CBS 가곡제와 같은 많은 가곡 공연을 진행하셨고 가곡 에세이 사랑의 시 이별의 노래 저자이시며 노래하는 CEO로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우리 가곡의 저변 학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계신 이정식님을 무대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